안녕하세요. 저는 독일에서 온 요나스라고 해요. 저는 28살이에요. 렉시스에서 3월에 4주동안 공부했어요.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한국사람들하고 한국문화 너무너무 좋아서 9월에 다시 왔어요. 9월에는 4주동안 한국을 공부하는 거에요.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고 대학생이에요.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에요. 왜 렉시스에서 공부하는지 어떤 아시아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깊게 생각한 후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한국어 중에서 한국어 공부하기를 결정했어요. 렉시스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. 선생님들 다 너무 친절하고 학생들도 착해요. 다른 친구에게 렉시스에 다니는 걸 진짜 추천할 수 있어요.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. 렉시스에서 공부하기 외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예를 들면 Meetup하고 Student Night에서 한국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. 오늘의 역사람들도 렉시스에서 공부한 후에 독일에 꼭 독학할거에요. 아마 내년에 또 다시 여기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